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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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은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희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생각을 하고 다른 물건을 만들고 다르게 접근해서 사용자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깎아져 오는데 우석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을 잘 아니니까 많은 관심을 써주시는 주변 분들과 특히 가족들 더 지켜봐 주시고 제가 성공한 그날까지 더욱더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영적 관점 제 역량의 관점을 봐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판단을 보판하지 않을 거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 힘을 풀어갈 수 있게 제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아 아 무한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하가 정신에 지식 대상이 만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출발하는 아이피 로드 데이 파이팅